자동차 수리비용을 둘러싼 정비업계와 삼성화재의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도내 정비업체들이 대거 삼성화재와 계약을 해제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나란히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바꿔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뒤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은 공업사에 지불한 수리비용보다 10만원이나 적었습니다. 차액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부담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건 정비 숙가 인상폭을 둘러싼 삼성화재와 정비업체의 갈등 때문.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라는 정비업계의 인상 요구가 지나치다며 삼성화재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59곳이 삼성화재와 계약을 모두 해제하면서 운전자들은 정비업체에 먼저 수리비용을 지불한 뒤 삼성화재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정비업체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액구준 운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